시작한다. 시작한다. 2015년 며칠. 네가 나머지 기재하고 이런 거 다 해. 제가요? 시작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고마워요. 다들 취재 주제를 꺼내면 전화를 끊여버렸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생님이 유일해요. 다른 사람들은 연락이 끊기더군요. 이 주제에 관해서 다들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께서 절 도와주시겠다고 한 게 제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걸 잘 알아줬으면 해요.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보죠. 라임즈 경관과 근무하던 첫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이게 그렇고 그 약간 취재기록 그런 거 약간 기억 회상 같은 건가? 왜 얘기가 이렇게 나오지? 추미애 매니티 할기는 해주세요. 라임즈가 아마 네가 될 거야. 맞네. 취재기록이네. 내가 존스고 네가 라임즈가 될 거야 아마. 자, 메인스토리. 첫 소집. 아르마딜로, 바, 앤, 그린. 어... 브리핑. 뭐야? 설명해봐. 뭐야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존스, 라임즈. 본부다. 다들 어디 간 거야? 어쨌든. 아르마딜로, 바. 아, 이게 아르마딜로, 바구나. 앤, 그린에서 강도가, 이게 가게 이름이구나. 강도가 있다는 보고만 들어왔어. 너희들, 너희 둘이 가서 조사해줘. 용의자들은 중무장했고, 현장에 몇 명의 인질이 잡혀있어. 그러니 둘 다 조심해. 특히 너, 존스. 첫날부터 주가 낮아파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특히 조심해. 그러면, 들어가서... 저 목표만 해당을 하고, 그리고 나오면 되는 건가? 일단 들어가보면 안다. 용의자 수. 뭐, 총? 총 내가 하나 가지고. 뭐야, 너는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나 이미 세팅해놨어. 나도 지금 미스토리에 들어와 있는 거라서, 너희랑 똑같이 돼있다 지금. 나 다 언락 안 돼있어 지금. 오케이. 너희랑 똑같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엔털. 1998년 9월 3일, 오후 11시 55분, 미키네 식당. 니가 존이야. 내가 존이야? 어. 어집밤, 일어난 일을 정리해볼게. 나는 이 어두컴컴한 복도를 걷고 있었어. 벽조차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지. 마치 영원히 걷는 것 같았어. 그런데 그때... 눈앞에 문이 보였어. 어머, 넷! 저런 식당 왠지 너무 마음에 들어. 커다란 문이 말이야. 그 외에 큰 나무문 있잖아. 그래서 걸어가서 그 문을 아주 천천히 열었어. 거기에 뭐가 있었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상자 하나만 있는. 거의 텅빈 방이었어. 저게 텅빈 방이야? 그 상자는 종이상자였어. 그냥... 방 한가운데 있었어. 거기까지 걸어가니까... 계속 궁금해지더라고. 상자 안에는 뭐가 든 걸까?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 피기가 묻어 있는 걸 발견했어. 더욱더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더군. 대체 상자 안에 뭐가 든 걸까? 하면서 말이야. 상자 안에 든 건 뭐가 든 걸까? 상자 안에 뭐가 든 걸까? 그리고 상자를 열었어. 상자 안에는... 내 마누라, 수지의 머리가 들어 있었어. 꿈 한 번 더럽기도 하지. 그거 보고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지 뭐야.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건 정말이지 힘들어. 짐 푸는데 거의 한 달이 걸렸다고. 이런 악몽을 꿀만도 하지. 음... 그래. 그래? 절친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말할 필요도 없는... 전 경찰학교 동기님께서 막 내 관할 구역으로 이동해왔다고는... 그런데 환영이라고는 그게 다 아냐? 조금도 안 변했군. 마음에 든다니까. 흠... 이거 너무 사기치는 거 아니야? 왜 나만 대사가 이렇게 말아? 흠... 뭐예요? 효과 말해요? 했는데요. 상담 시간은 이쯤 했으면 좋겠는데. 너랑 같이 이 시간 낭비하면 내 거 물은 못 하겠어. 예전이랑 달라진 거 없는지 차갑구만. 그래. 그런 네가 꽤 그리웠어. 어쨌든 잘 지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뭐 알잖아. 똑같이 뭐. 사건 해결하고 병신들 감방이 쳐놓고 이 똥통 같은 관할 구역에서 최고의 경관이 되려면 그냥 겁쟁이처럼 행동만 안 하면 돼. 나보고 지금 겁쟁이라는 거야? 야... 방금 그 상자가 무섭다며? 정국을 찌르는구나. 나만 호구 같은데? 뭐가 되었든 간에. 다시 와서 반갑고. 야... 집어치워. 나도 그리웠다. 짜증나는 새끼야. 오늘의 스토리스. 헐. 시야. 니가 우리 관할 구역으로 왔네. 그런데 내가 간거네. 잠시만. 아 진짜 잠시만. 리얼리티 뭐야? 잠깐만 잠깐만 진짜 잠깐만 뭐 어디로 간 거야? 대화는 내가 스피브를 못 하네? 아 좋아 내 설명이 왔어 훌륭해 오케이 어디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30분 전에 무선 연락이 왔었어 저 어 그래? 벌써 30분이나 지났다고 자 여기가 어디고 나는 무엇을 하는 중이냐 오우 쉣 너무 상남짠다 이거 뭐야 나 안 움직여 어 움직여 감도 좀 줄여야겠다 나도 감도 좀 너무 빨리 움직이는데요? 감광도 이건가? 그러게 아니 아닌데 감광도 낮춰도 그대로 어 난 좀 낮아진 것 같은데 좋았잖아 누굴 낮춰야겠다 아니 내가 그대로 그대로인 것 같은데 에이 존 내가 존인가? 내가 존이지 니가 존인가? 난 누구야? 이름 뭐였더라?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난 누구요? 여긴 어디요? 나 왜 총을 들고 있어 당신은 누구야 가만히 있어 겟다운 어 뭐 눌렀어? 기억이 안 나 이거 2번 E 누르니까 뭐 한다고 하더라고 자 그러면 정깐나을이 출발해보시고 뭐냐 뭐 어떻게 한거니 누워 오오 오? 고 이거 튕길대니까 조심해 라인 진짜? 주먹은 어떻게 치는거야? F F F 고 1번 2번 3번 4번 1번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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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멈춰 야야야 아악 어? 이걸 이걸 죽어? 나 니 총에 맞은거 같은데? 아뇨 니 두발 쌌지? 아뇨 한발 거짓말 치지마 겟다운 이거 왜 갑자기 저 혼자 하는거죠? 이렇게 딱 잡아놓고 이 새끼 여기있구만 아악 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방금 여기있었잖아 하하하하 아 이게 애들이 이동을 되게 빨리빨리 하는구나 좀 체계적으로 움직여야되겠네? 음 자 내가 열테니까 니가 성걸타면 던져 어 오케이 간다 하나 둘 셋 같이 시야로 안보니까 나 이게 니가 보고있는지 안보인지 안보인다 네네 열까? 어디갈까 명령을 내려줘 자 열면 던질게 아 다 던져야지 으악 하하하하 지립한다잉 가자 가자 저기저기 사람있다 아 어 으 크흥 하하하하 앙 아 이거 탄이 니 바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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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존 너무 총을 못 쏘는거 아니야 흐흐흐흐흐흐흐흔 재시작해 재시작 니 죽음은 재시작 나 죽으면 그냥 해 그런게 어딨어 들어가 들어가 아 뭐야 내가 문 따줄게 땄다. 비인가 된 폭력사용 마이너스 650점. 항복을 권고해야지 미란더 어칙을 부르고. 살인범이야. 칼질한다. 다시. 아니 이거 다 계속 랜덤이네. 랜덤이지. F로. 그렇지. 야 이거 죽여버리면 어떡해. 사람 때려지키면 어떡해. 우리는. 이런. 저기 있냐. 나이스. 용의자 무력화. 안 되면 F로 때려버려. 아니지. 청 쓰면 안되지. 아 죽여. 우리는. 정의를 실현할 뿐이야. 뭐야. 점수는 A정돈 나와야지. 야야야 민간인이야 민간인. 나아. 나. 총 들었어. 그래? 이거 점수 많이 못 모으면 얼알 안되 총 아 그래? 응 헤이 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어디로부터 갈까? 당연히 화장실부터 털어야 되는데 아AST 너무 아파 구급상자 으으응 어모 중 오케이 오케이 레이노드 레이노드 오케이 오케이 거고고고고고고고오 자 기다려봐 열어봐 간다잉 간다 됐어 들어가 지립 지립 지립! 아무도 없음 아무도 없어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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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봐도 누가 있거든 느낌상 아 예 준비중 쌍장탄 준비중 간다 야! 오케이 펀치 날림 오케이 잡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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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한번 날리면 딱 그거야? 어 재압대 들어가 어 어 내가 갔다 할게 오케이 오케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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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연다 나이스 깻당 겠당 핸스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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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밌는데 이거 생각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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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누가 있어 응 으아아악 아악 뭐야 히트맨이 저기 있었어 어헤헤헤헤헤 잠깐만 가자고 가자고 명령을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가 가자! 없어 없어 여기까지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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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친구 문을 열어줘 시작됐다 오케이 총도 먹어줘야 되는데 총 손들어 그거 너무 많이 하지마 애들 소리 듣고 오는 거 같은데 위에 내가 열 테니까 네가 열어 내가 던질게 자 준비 됐고 닫고 바로 닫아야 돼 됐어 좋 좋았어 요거 보이지 요거 요거 먹어야 돼 이게 마약물인가? 마약물 해? 보고싶어? 저 시민이야 붙잡혀는 시민 인질 인질 자 아래 화장실부터 오케오케 부엌이구나 하나 나 이제 성방이턴 없거든 오케이 네가 던져 던지라고? 자 준비하라고 간다 하나 둘 셋 어? 어? 안연리네 자 갑니다 됐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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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 F 야 어디에 바로 해판 T 됐어 일단 우리 둘 다 회복해야 될 거 같은데 나 맞았어 난 맞았어 난 맞았어 우와 리론을 리론을 칼 쓰는 놈은 처음 봐 탄장놈은 왼쪽에 있잖아 어 저게 세 창 세 탄창을 나눠서 쓰는 거거든 아아 장전한다고 완전 새가 바뀌는게 아니고 아하 오케오케 알지 알지 하고 옆에도 사운드 나오는 거 보이지 이 자식이 왜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번지침이 된다 일반인이라도 내 너무 많이 치면 죽고 으으으으으 보이냐? F 그렇지 오케이 느낌이 왔어 어디부터 갈깝쇼 아까처럼 위에부터 덜지 던져? 뭐 어떡해 나 하나도 있어 여기는 여기는 그냥 하고 저 밑에 들어갈때 그 선관타를 들어갈게 자 들어가 겟다운나운 엔서 손들어 바로 때려버렸지 뭐야 주막 치는게 제일 편안해 가까이 가서 좋아 자 준비 고 어 아이씨 간다 어 여기서 좀 여기서 좀 쉬다갈까? 준비 고 나이스 폭력 경찰 같은 소리야 만나자마자 항복 공고도 안하고 바로 출방부터 갈게 있는데 마약 마약 마약법한테 그런게 어딨어 내가 인질인지 범인인지 모르잖아 여기 있으면 다 연루된거야 그냥 어허 어허 자 던지 던지 던질 준비를 해 어이 존 우리 똑바로 하자고 하나 둘 셋 슛 슛 어허 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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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 리로링 회복중 다 죽이고 댕겨 열받게 다시 손들어 말아들어 지민 확보 아 여기서 선거같다 하면 던져야 될 것 같아 고 던져요 받아달라니까 물을 으 아무것도 눌렀는데 안 닦인다 여기 도망갔다 쟤 여기 안 붙어 여기 안 붙어 준비 준비 아이씨 진짜 자 가 오케 오케 다행이다 총이었으면 위험했어 아 위로 없고 아 아 아 아 빵 안에 제압 완료 오케 확인 자 여기 창고에 하나 있어 내려온다 빤치 정신 못차리지 히트맨 잡았고 빤치 으어우우이씨 위험할 뻔했다 어 누구 온다 여기 누구 온다 누구 온다 어 화장실인데 도망가 일단 잡았어 히트맨 빤치 오케이 총기 총기 여기 섬간단집 섬간단집 오케이 준비 반대로 가야지 아니다 내가 반대로 갈게 어 내가 문을 열고 닫고가 되야되니까 슉 아 저기요 아니 미친 이렇게 쏜다고 어디 가셨는지 점수 몇점이냐 이거 피플 피플 오케 피플 오케오케오케오케 빨리 깨설했다 아 이거 좀 억울해 방금고 카콘 바로 갈기는거 뭔데 흐흐흐흐 니가 존이네 하으 아 꼼짝마 흐흟흐흐흐흐흐흐흫 이씨 자 우리가 좀 바빠싼말이 그러니 시간당비말부 질문에 대자로 대답해 알겠나 룩이라서 하셔야죠 니가 해 어 characteristic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요 여기서 뭐라고 있었지 어.. 아..아무것도 안했어요 스..정말로요 켁은 제 친구 중 한명이 저희를 부를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는거였습니다요 그리고 친구가 부르면 저희는 하..씨.. 젠장 신경쓰지 마십시오 아무데도 안가려고 했습니다 방금 한말은 잊어주십시오 어디간다고? 어디간다고? 말해 꽉 그냥 하..알았어요 제발.. 제발 소리좀..그만지르세요 아모르거리에 있는 창고에 가려고 했었어요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것이요 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창고에 무기가 있다는 것 같았어요 애들 이야기하는걸 들으니 뭔가 큰걸 준비하려는.. 뭘 준비하는데? 몰라요 정말로요 이 자식들이랑 4달을 넘게 일해왔는데 산소를 찾았잖아 뭔가 찾을 수 있지 않겠어? 저 창고를 한번 털러 가보자고 도와주시오.. 그 날에 도와주시옵소 몇동이요..